이번에는 퓨전 360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 보이는 파츠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치를 그릴 때 원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의 편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얘는 좀 단순한 형상이어서 바닥에 있는 이 원형의 중심을 저는 0,0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치수도 입력해 가면서 16, 엔터,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여기에 이제 네모적 그려줄 건데 크기 치수를 확인해서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서 2까지의 길이는 20 그리고 여기 전체 길이는 96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죠. 얘는 지금 24 그리고 이쪽의 전체 길이는 64입니다. 이렇게 검정색으로 선이 다 고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원의 끝점에서 지금 이 아래 수직으로 선을 만들어 줄 거고요. 여기도 역시나 끝점에서 이 아래 수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. 지금 얘가 검정색이 안 된 건가요? 된 건가요?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을 주니까 정확하게 내 검정색 선으로 완료가 되었죠.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바닥면 도출시킬 면은 이쪽에 있는 얘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. 거리를 16 위로 두께로 두께를 만들어 주고요. 그리고 이 솔리드 윗면에다가 다시 모델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거리고 옆에 치수는 16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익스트루드 이쪽 면 위로 할 거고요. 거리는 48 위로 익스트루드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알 값은 퓨전에서는 이제 못 깎이죠. 그래서 여기에 바로 알 값을 32 해서 바로 둥글게 알 값을 주고요. 그리고 이제 이쪽 면으로 돌려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형도 그냥 이 면에다가 다 그려서 사용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도 여기다가 그려놓고 그래서 치수를 정확히 주면 되죠. 여기에 거리가 28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길이가 40 그 다음에 여기 원의 크기 24 이렇게 정확히 주면 됩니다. 필요하지 않는 선은 사실 뭐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지워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. 저는 뭐 어차피 익스트루드 할 때 정확하게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둬서 사용을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익스트루더 지금 여기 면이죠. 이쪽 면을 방향을 반대쪽으로 지금 22까지니까 얘가 42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. 스케치를 한 번 그리고 익스트루더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꺼지죠. 그러면 여기에서 스케치를 다시 켜서 지금 보이는 이 삼각형면 얘는 지금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확인 스케치는 다시 끄면 되죠. 퓨전360은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제 파트 디자인을 했습니다. 퓨전360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히스토리의 기본적인 베이스의 모든 치수와 데이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치수를 다시 재설정을 해서 바꿔서 모델링 작업을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라는 게 아마 이 퓨전360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설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케치 기반에서의 뭐 필렛이나 쉘 같은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. 얘 역시도 이제 3D 프린팅을 한다는 과정 하에 메쉬로 저장해서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퓨전에서 만든 모델링 STL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. 이렇게 자주 surge 아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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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